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 바라보이는 세계는 콩고 세 종류에요. 가운데 것은 그냥 콩고, 왼쪽의 무늬는 무늬 콩고 또는 버킹 콩고 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핑크 콩고 라고 해요. 그런데 무늬 콩고와 이 콩고, 그냥 콩고는 이미 모체에서 분리시켜서 물산목 하고 그래서 지금 흑산목 또는 분갈이 한 거고요. 여러 개의 개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핑크 콩고가 있다고 해서 핑크 콩고도 산거에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산게 무늬 콩고고 그 다음에 원래 콩고가 있다니까 콩고도 사고 그 다음 핑크 콩고를 샀어요. 이 세가지들이 저에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 해소로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늬 콩고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당근마켓에 올려놓으면 바로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이 식집사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핑크 콩고는 그 작은 게 지금 처음 산 그거라서 아직 새로운 걸 개체수를 늘려놓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얘도 두 번째로 산 건데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단면. 여기 단면에 기오나루 바른 건가 봐요. 가끔은 치약도 하기도 하고 촌농을 하기도 하고 또는 계피가루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자른 것이 일단은 물산목에서 뿌리가 잘 나나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거는 원예 상토로만 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흑산목이라고 표현하는데 얘가 지금 엄마보다 어마무시하게 잎사귀가 크거든요. 되게 잘 자랐죠? 그 다음에는 분갈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모양이 얘를 자르면 이쁘진 않겠지만 여기 어디를 자르냐면 여기 기근이 보여요. 기근이라니까 자꾸 못 알아들으시는 그러니까 생소한 얘기처럼 듣는데 공기할 때 기자잖아요. 공중에 있는 이 기의 뿌리 근자. 그러니까 공중뿌리라는 얘기예요. 보통 스킨답서스나 몬스테라 종류들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뿌리가 나지만 얘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원래 모양들을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모양을 갖춘 상태에서 이렇게 가지 나듯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싹둑 잘라서 지금 여기가 잘 안 보이지만 이런데 작은 데가 뿌리예요. 얘가 이제 물산목 해놓으면 여기도 뿌리네요. 이것도 뿌리인데요. 굉장히 조그맣죠? 1mm, 2mm 정도 되는데 이거를 물산목 하면 애들이 잘 자라요. 뿌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흑산목을 해요. 이거 흑산목 할 때까지는 뿌리가 별로 왕성하지가 않아요. 근데 얘를 해놓으면 또 굉장히 한 10배로 증식돼요. 그 다음에 분갈이 하거나 판매를 하면 아무리 식잎사 초보라도 식린이라도 잘 키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저거 스킨답서스의 마블 스킨답서스를 좋아하듯이 콩고도 이 무늬 콩고를 좋아해요. 버킹콩고. 여러분 버킹콩고, 그냥콩고, 핑크콩고 제가 세 가지 키우고 있어요. 이 삼형제를 한번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